아니 그 저 앨런이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BTS의 다이너마이트 되기 좋아한대요? 네 이거 좀 불러줄 수 있어요? 춤도 출 수 있어요? 더러워! That nightalight scholarships 더러워! Well, I will ということ 일어서서 한번 제대로 불러볼까요? 한번 깔끔하게 좋아요 좋아요 Ospa I am in the stars tonight To watch me bring that fire. Set the nightalight 잘하네, 앨런. 잘한다. 앨런이 태권도 좀 배운다고 그래요, 지금요? 네. 무슨 뜻이에요? 주니어 블랙벨트예요. 블랙벨트, 주니어 블랙벨트.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, 앨런? 네. 좋아요. 품띠요, 품띠. 아, 여기 또, 여기 또. 아, 좋다. 자야, 정례, 준비. 태그 8장 썰. 헐. 헐! 아, 되게, 되게 동작이 굉장히 부드럽네요. 마지막 기합이 복식 호흡이 제대로 됐어요. 그리고 앨런이 시작할 때 저거 봤죠? 태극 8장 썰! 이건 저거 보셨나요? 네, 이 베일에 있어서 왠지 그렇습니다.